새로운 한주가 시작이 됐습니다. 오늘도 어김없이 안진걸 민생경제공소장 나와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월요일의 휴면 안진건입니다. 정말 하루하루 다들 힘드시기 때문에 안녕하십니까? 여쭙기도 죄송한데 그래도 어쩌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의 조국 한반도에서 우리의 삶은 계속돼야 됩니다. 난방비폭탄, 전기력 급등, 물가급등 3월달에는 또 엄청나게 급등하거든요. 지금 모든 게. 다들 걱정은 많지만 그래도 각자 도생과 또 사회적 연대 두 가지를 통해서 이익을 극복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진건 교장님 반갑습니다. 많이들 들어오십시오. 들어오십시오. 주말에도 제일 바쁘신 것 같아요. 대한민국에서 제일 바쁜 사람 중에. 대통령 윤석열보다 확실히 제가 바쁩니다. 그전에 문재인 대통령보다도 더 바쁘다는 이야기도 있었는데 사실 그건 과장으로 장난으로 한 이야기고 얼마나 대통령이 바쁘겠습니까? 확실한 건 윤석열보다 더 바쁘다. 더 바쁘세요? 윤석열보다 아침 일찍. 지금 그 윤석열 대통령 추적하는 분들에 가면 아침에 지금도 거의 9시 이후에 출근이 된다는 거예요. 서울의 소리팀이나 이런 분들이 상시적으로 사자랑 집무실 사이에 이렇게 관제에서 보고 있는데. 그래요. 저는 그래도 아침에 일찍 움직이고. 주말에도 광주 촛불집회도 갔다 오고. 토요일 아침에는 매불쇼하고 풋살도 하고. 그리고 오후에 광주 촛불집회도 갔다 오고. 일요일 날 올라와서 딸 학원 내려다 주고. 하남 촛불살대회 갔다가. 풋살 좋아하시네. 저녁에 스픽스 방송에서 있는 이재명 구속영장 정당인가 부당인가. 사망토론. 2시간 10분 동안. 변희재 대표하고 제가 학증 나가고. 부당하다. 체포병장은 발부드신 안 된다. 구속 사유도 안 된다. 저쪽에서는 송국권 병론가님하고 서정욱 변호사님. 유명한 분 있잖아요. 구속영장 정당원들. 2시간 10분 동안 혈투를 벌였더니. 혈투를. 힘이 들어요. 하지만 오마이티비를 나오려고 나오는 순간. 아침 일어날 때 힘들었지만. 힘이 솟습니다. 힘이 솟어요? 우리 애청자들께서 기다리고 계시고 응원해 주신 걸 생각하면. 이 표정 보십시오. 이게 레토릭이 아니잖아요. 아 진짜 밝은 표정으로 변하잖아요. 아 아침 일어날 때 힘들었어요. 진짜 힘들었어요. 주말 내내 뛰었기 때문에. 근데 더 기쁜 거. 여러분 오마이티비가 드디어 142만. 지금 한 10여 명 남겨둔 것 같은데요. 안징글 TV로 이걸 보시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구독하기 좋아요. 오마이티비 안 하시면 이건 정말 예의도 아닌. 안 하신 분들 모셔가지고 해달라. 지난 주말에 금요일 날. 지난 주 중에 매불쇼 100만 명 돌파했거든요. 아 그래요. 서울의 소리도 100만 명을 돌파했어요. 우리 오마이티비가 142만. 김호준의 다스베이다와 겸손님들 다가 한 130만 가까이 됐고. 드디어 매불쇼가 100만 소울의 소리도 100만. 그만큼 언론 보도에 대해서 그리고 여러 가지 현안에 대해서 공중파나 여러 TV방송이나 이런 것도 있겠지만 유튜브를 통해서 더 진실을 알고 싶다는 분들이 많으시다. 뉴스 거의 아직도 아예 안 보시고요. 그 다음은 어제 MBC 뉴스 보고 스트레이트 많이 보셨더라고요. 김건의 주가주에서 나오니까. 그런데 사람들이 MBC 보고 오마이 뉴스 오마이티비 보고. 그 다음에 유튜브로 서울의 소리매불쇼 이렇게 많이 보시는 것 같아요. 그 다음에 팩트티비라든지 이런 70만 80만 되는 유튜브들이 있습니다. 100만을 향해가는 김영민 TV도 있고. 다 잘 떼야죠. 박시영 TV. 그 다음에 이제 10만을 향해가는 안진걸 TV. 안진걸 TV. 양이삼 TV. 우유종 TV. 인사이트 TV. 진영호 TV 이런 작지만 강한 TV들이 또 연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서서히 이렇게 올라가면 우리 범진보기억진이 원래 유튜브를 극우단체들한테 뺏겼었잖아요. 그런데 서서히 그게 지금 역전되고 있는 분위기가 느껴져요. 그래요. 광주에 다녀오셨다고 했는데 광주 좀 분위기 어땠는지. 광주 촛불집회. 지난 토요일 날 3개의 집회가 있었습니다. 민주당 부산 서면대회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 전국 곳곳 촛불집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민주당이 2차 장애투쟁을 한 형식이 됐는데 너무 좀 성의는 부족해 보였어요. 아니 저번에 서울처럼. 그리고 부산에서 제2의 도시 부산에서 또 민주화의 성지 부산에서 최소 10만 명 정도는 모여야 되는데 몇 천명 정도만 모였더라고요. 그러니까 당력을 다 기울인 것 같지는 않아요. 그래요. 그 이야기를 제가 좀 따겠지만 민주당이 장애투쟁을 제대로 결정도 못하고 제대로 하지 않으니까 이런 젤리아당 대표에 대해서 말도 안 되는 이런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수모와 모욕을 당하고 마녀상을 당하는 겁니다. 만약에 강력하게 투쟁하고 대통령실이 개입했잖아요. 불법적으로 영장 계속 칠 거다라는 황당한 이야기도 있는데 관계자발로 얘기 나왔죠. 이건 탄핵감이라고 이야기하고 탄핵감 맞잖아요. 노무현 전 대통령 선거에서 연륜 의장이 잘 됐으면 좋겠다 말 한마디 했다고 탄핵이 됐는데 심지어 국회에서 헌재에서는 기각됐지만 이거 173페이지. 이거 읽어보는데 너무 힘이 들어요. 너무 재미없고 너무 소설을 써놨고 너무 서설을 길게 써놨어요. 앞에 기업에 대한 얘기가 많이 들어가 있고 성남FC 의혹 관련해서 심지어 그래서 이재명의 혐의는 뭐냐? 나중에 딱 한 장짜리 배임이 나옵니다. 물론 이해충돌법 방지법 위반이 있었다. 내부정부가 일부 갔다는 거. 사실 그건 크게 중요한 쟁점이 아니고 대장동이 쟁점이잖아요. 뇌물 다 없어졌어요. 그러더니 불법 대선 작업으로 민장 털었잖아요. 없어졌어요. 배임만 딱 한 장이 나오고 그다음에 성남FC 나왔는데 이건 좀 이따 이야기하고요. 그런데 부산 대회에 제가 보기에는 초라했어요. 그렇게 대응해서는 윤석열, 한동훈, 김건희 세력이 제1야당 죽이기에 돌파가 싶지 않고 제가 느낌도 오늘 압도적으로 부결될 겁니다. 또 청구합니다. 또 청구할 수밖에 없다. 정의당이 찬성해 주죠. 당내에서 이탈표를 걱정해야 될 상황이죠. 심지어는 한 번은 막아줄게 당대표 그만두세요 하고 분열되어 있는 상황이고 장의 집회도 계속할지도 아직 결정이 안 났어요. 서울 한 번, 부산 한 번. 그리고 앞으로 어디서 하죠? 계속하는 방침도 없어요. 총력을 기울이는 방침도 없어요. 총선은 1년이나 남았는데 1년도 더 남았는데 이렇게 무기력하게 대응해도 되는 것인지 당대표는 굉장히 열심히 대응하려고 하는 것 같은데 그리고 서울 촛불집회 때 장경대 최고위원이 왔어요. 처음으로 민주당 지도부는 공식적으로 처음으로 온 거예요. 최고위원. 발언을. 그 전에도 왔다 가신 적은 있죠. 청중 속에. 그런데 무대에 올라 발언한 건 이번에 장경대 최고위원이 처음인데 이건 민주당 이재명 대표와 지도부의 의지가 엮여 있는 거거든요. 강하게 싸우겠다. 촛불 시민들과 연대하겠다. 그런데 이게 당 전체의 결의로는 안 돼 있는 거예요. 차례나 가스요금이 올랐습니다. 당장 청구당합니다. 이번에 기각되잖아요. 오늘 분명히 또 합니다. 재미있잖아요. 저쪽에서 보니까. 막 찬성해 주는 자들이 있고 체포도 해야 된다고 주장하는 자들이 있고 심지어 구속되면 살아날 거라는 망언도 하는 사람이 있고 구속되는데 어떻게 살아납니까? 제도 없이 구속됐는데 재판이 언제 될지 모르고 언제 나올지 모르는데 부결하는 모습을 국민들한테 보이기 위해서라도 검찰이 영장총독 계속하겠다. 이런 분석이 나오고 있는 것이고 민주당 내에서도 아까 언급하신 것처럼 여러 가지 다른 목소리가 더 앞으로 많이 나올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더 분열될 거잖아요. 총선이 가까울수록 지금 분위기면 이번에 압도적 부결 돼도요. 한 번 더 청구하면 이제 그럴 거예요. 총선 때까지 계속 청구할 생각인데 그만두시거나 그냥 영장 시집하라는 자들이 늘어날 겁니다. 아니 무슨 잘못을 해가지고 검찰이 청구를 하면 백벌 양보해서 그래야 되죠. 그런데 읽어보세요. 여러분 진짜로 시중이 돌아다니니까. 여기 당장 검사 이름부터 호승진입니다. 박 기자님 기억 안 나세요? 호승진 누군지 기억 안 나세요? 누구죠? 민주당 압수회가로 가서 당직자들이 막으니까 한동안 흉내낸 사람 있잖아요. 그때 이렇게 킥하면서 뭐라고 하냐면 대한민국 검사가 법원의 엉장을 발부받아서 와서 압수회를 가겠다는데 이걸 가로막을지는 꿈에도 몰랐습니다. 지난 정부에서는 저들한테 잘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소리치는 자예요. 그때 민주당을 턴 이유가 뭐였습니까? 불법 대선 자금 사건이라고 털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 이름으로 지금 구정장에 청구됐거든요. 국회에. 그러니까 이제 체포동의를 해야 되니까 호승진 똑똑히 개주해 주십시오 여러분. 이 수사라인 윤석열, 한덕수, 한동훈이 서명해서 국회에 제출한 거예요. 체포동의. 그리고 이 구성장 청구는 호승진이가 한 겁니다. 민주당 저번에 당사 가서 막 언론 플레이 엄청 하면서 한동훈 흉내낸 그 검사 대한민국 검사가 법원의 엉장을 발부받아서 왔는데 가로막을지는 누가 알았겠느냐면서 굉장히 정치적인 플랜을 하더라고요. 그런데 여기 내용 중에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배임액을 4천억 달라고 명시를 해놨어요. 앞에 다 서서에서 읽어보기 너무 힘든 내용인데 맨 뒤 한 장 딱 배임이 4천억 대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게 완전 사기잖아요. 법원도 인정한 5,503억의 공익환수액을 쏙 빼버리고 5,503억이라는 말이 단 하나도 안 나옵니다. 그냥 1,830억만 환수했다. 결국에는 비율을 70%로 환수 못한 걸 배임으로 봐야 되는 건지 70% 환수 안에서 많은 막대한 이익이 민간 사업자한테 돌아갔다. 그런 검찰의 논리인데 이재명 대표는 다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직접 이건 아주 쉽게 정리할게요. 세상이 다 인정하고 대법원도 인정한 게 5,503억은 그 사업자들이 낼 필요가 없는 돈을 받아낸 거예요. 그것도 이익이 남은 상태에서 받아낸 게 아니라 이익이 날지 손해를 볼지 모르는 불투명한 상태에서 무려 5,503억이나 받아낸 거예요. 처음에 1,830억 했지만 중간에 부동산 경기가 좋아질 것 같으니까 공산당 소리, 약 같은 XX, 샬도 안 먹히네 이런 일화가지 이재명 시장이 알아서는 안 돼 이런 이야기를 들어가면서 5,503억 환수, 이건 다 인정돼요. 그런데 이 정치검찰 놈들은 1,830억만 환수했다고 그 5,503억을 단 하나도 써놓지 않았어요. 판사 보면 진짜 1,830억만 환수한 거로 알 거 아니에요. 변호사들이 변론하니까 그나마 판사는 진실을 알겠지만 그래놓고 4,000억대 배임이 발표했는데 그 4,000억대 배임도 어떻게 해장이 된 거냐? 분명히 성남의 뜰이라는 시행사의 지분은 성남시가 50%밖에 없어요. 그럼 50% 가져가면 지분 이상 가져가면 선방한 거잖아요. 그런데 70%를 가져가야 된다고 임의로 기준을 설정해놔요. 법에 아무런 근거도 없어요. 검찰이 설정해놓은 기준이 된 셈이죠. 공무원들이 처음에 나중에 사전 환수형이 아니면 이익 배분용으로 하면 최대 70%까지 환수할 수도 있다라는 검토보고서가 하나 있었다는 거예요. 그건 수없이 많은 시나리오 중에 하나잖아요. 그렇죠. 만약에 의견이 나왔던 거고 박종호 동업자하고 안진글동업자 사업을 했는데 박종호 동업자한테 제가 나중에 70% 내놔. 그러면 그것도 쉽게 받아들이기 어렵지만 지분이 5대5인데 그중에 70% 나라고 그것도 어렵지만 만약에 거기다가 박사장 사전에 나한테 5,503억도 주고 나중에 수익도 70% 주고 그러면 이 사업은 될까요? 안 될까요? 사업 자체가 시작이 안 되겠죠. 사업 자체가 안 되죠. 그런데 왜 결국 그 사람들하고 사업을 했냐라고 또 몰아붙여요. 검찰은. 그런데 당시 대장동은 장기간 표류상태에 있었어요. 그래서 민원이 엄청 발생해요. LH도 왔다가 손 떼고 나가고 민간업자들이 로비해가지고 옛날 이명박 계열 남웅이 되는 사람들 등장해가지고 부산은행으로부터 1800억 불법 부실 대출을 받아가지고 했다가 또 실패하고 중간에 또 돈이 없으니까 최태훈 회장의 동생 최기원에 500억이 또 들어와요. 키넨 파트너스라는 회사로 이번에 SK 계열사로 인정된 대조 이장 계열사로 그런 장기간에 부침이 있었어요. 그런데 주민들은 계속 개발해달라. 민간 그것도 민간 개발해달라. 100% 그런데 민간 개발 100%면 어떻게 됩니까? LCT처럼 1조가 넘는 부당이득을 혼자 먹는 거죠. 이번에 여기서도 9,700억의 이득이 생겼다고 검찰이 추천을 했어요. 네. 혼자 먹을 뻔했어요. 민간업자들이. 그런데 이재명이 끼어든 거죠. 시작이 돼. 2010년도에. 혼자 먹으면 안 되지 이놈들아. 성남이 지금 얼마나 어려운데 국민의힘 때문에 이미 돈을 다 날렸고 채무 불행할 정도로 우리가 어려운 상태도 몰아트리면서는 어렵잖아요. 성남시 호화청사 막 지워놓고 그래가지고 그렇게 어려우니까 그런데 구도심에는 공단지역은 완전히 공동화되어 있고 그다음에 성남은 돈이 없고 대장동 개발은 해야 되고 거기서 최선의 아이디어가 성남시가 돈이 있었으면 공익개발을 했을 거예요. 공공개발을 100% 돈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5대5로 지분을 만들어서 회사를 만들어서 나중에 돈이 많이 남을 게 명백하면 그걸 5대5로 나누자. 이럴 수도 있어요. 의왕 백운밸링 그렇게 했잖아요. 그런데 거기는 400억이 적자가 난 거예요. 키공사들이나 상대 지분을 가진 사람들이 흑자 나면 어떻게 되죠? 5대5로 배분해야 되니까 어떻게 할까요? 그 전에 다 이러면 비용을 부풀린다든지 아니면 다른 방식으로 계속 이익이 안 났다? 네. 이익이 안 났다고 하고 사실 내비 엄청 남겨먹고 의왕시는 돈을 안 주고 심지어는 적자니까 지분 5대5대로 적자도 분담하자고 되는 거예요. 그걸 이재명 시장은 여러 번 이야기했어요. 자기 많이 봤다. 그래서 사전환수 그게 플러스에도 마이너스 네. 5,503억을 받아요. 그런데 그 상태에서 1,830에서 5,503억이나 뜯어냈는데 또 나중에 이득당면 70% 달라. 못하는 거죠. 그런데 보고서 중에 하나 수없이 많은 시나리오 중에 하나가 있었다니만으로 70%를 한 수 했어야 했다는 거예요. 검찰의 논리는. 여러분 이런 문얼리, 이런 비약이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처음부터 악마하고 마녀로 상정을 해놨잖아요. 그러니까 오! 70% 보고서가 하나 나와 있네. 그러니까 지분은 5대5인데 지분대로 한 것보다 9,700억에서 5,503억은 비율로 따지면 정확히 57%가 됩니다. 그러니까 지분보다 많이 가져갔잖아요. 배임이 아니라 칭찬을 받아야 되겠죠. 칭찬받고 끝날 사건이에요. 대부분도 공익만수한 건 사실 부합하네. 하고 끝낸 거 아니에요. 그걸 허위사회실로 고발이 됐는데, 기소가 됐는데. 당시에도 정치검찰이 기소한 겁니다. 사실 기소할 것도 아닌데. 그걸 허위사실로. 그런데 이번에 그걸 이제는 허위사실이 아니라는 게 법원 판로로 확정이 되니까 배임으로. 그것도 임의로 70%를 설정해서 6천억 정도로 환수해야 되는데 1,835% 환수 안 했으니까 4천억대 배임이다. 네. 성남시에 손을 끼쳤다. 여기에 여러분 앞에 100페이지 가까이가 말도 안 되는 무슨 서설을 써놓고 100페이지쯤에 딱 한 장에 이재명이 배임의 의미를 그렇게 써놓은 겁니다. 숫자 조작을 하는 거죠. 그런데 이게 참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배임의 주장을 검찰에서 하고 있는 상황에서 맨 처음에 언론이 주목한 것은 428억 뇌물. 천화동의 1호 지분. 그게 이제 이재명 대표 쪽으로 흘러간 게 아니냐. 이 얘기를 많이 보도로 접했었는데 결국 영장에는 없단 말이죠. 어떻게 봐야 됩니까? 영장에 혐의가 빠진 거죠. 결국은 처음에 민주당사, 국회의사당까지 앞세가면서 엄청난 불법 대선 자금 사건이다. 그리고 뇌물을 받았다. 그다음에 천화동인 1호가 그분 이재명이다. 이렇게 몰아갔잖아요. 이 영장에는 428억을 정진상이 받기로 하였다. 이런 식으로 검사의 일방적 주장은 있어요. 그런데 이재명 거라며. 이재명이 봐도 뇌물이라며. 그래서 김만빌당에 티켓을 줬다며. 그러면 그게 들어가야 되잖아요. 영장에. 428억을 정진상이 받기로 하였다라는 표만 두세 차례 나오고 이재명의 혐의는 쏙 빠져 있어요. 이재명의 혐의는 배임이에요. 배임으로만. 이건 100% 무죄가 나옵니다. 기소되도. 제가 다시 한 번 말씀 드리겠습니다. 판사가 바보입니까 여러분. 지분이 50%인 성남시가 지분보다 안은 57%를 한소했는데 검찰 주장이라더라도. 그런데 검찰은 그걸 숨기려고 숫자를 조작한 거거든요. 그래서 이건 100% 무죄가 되고요. 무죄가 되자마자. 또는 무죄가 되기 전에 이 수사팀을 수사를 하잖아요. 만약에. 특별검사 같은 데가 있어가지고요. 만약에 대장동 특검이 저는 도입되면 그동안 정치검찰이 수사까지 공정했는지 합법인지 수사해야 된다고 저는 주장합니다. 그러면 여기 호승기부터 시작해서 여기 검사들 전원 감옥 갑니다. 왜냐하면 숫자를 조작을 했으니까요. 직권남용하고 공문서를 조작을 한 겁니다. 왜 이재명을 악마로 마녀를 만들고 호소시키려고. 오늘 또 한동훈이 무슨 생쇼를 할지. 저는 분명 한동훈이 또 배임 숫자 노래할 거라고 봅니다. 국회에서 법무부 장관이 나와서 얘기를 하게 될 텐데. 이렇게 얘기하지 않을까요? 제가 한번 예상해볼까요? 농래 의원 때는 막 이런 사건은 처음 봅니다. 푸싹푸싹 소리가 들립니다. 이렇게 막 과장하고 생쇼를 했잖아요. 그렇죠. 정치를 했잖아요. 이번에는 배임액이 무려 4천억대에 달합니다. 당군조선 이래 사상 최대의 지자체장의 시정농단 배임액입니다. 어찌 이런 사람을 그만해. 이런 식으로 해야 할까. 뒤에 이 검사, 이 보수적인 분들이 구성장 청구서를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이건 증거가 없이 검사에 감정만 들어있다는 이야기를 해요. 어느 보수평론가. 뒤에 보면 말도 안 되는 표현은 내로남불이라는 법률용어도 아니잖아요. 내로남불, 아시타비, 시정농단, 시정사유화, 증거인멸 우려, 피자는 고의적으로 수사를 방해해. 별별 심지어 그것까지 나옵니다. 우리가 예상했던 정성호 의원이 김용하와 정재상 면담한 것까지. 그것까지 요약해서 써놓고 회유하고 증거인멸하려고 했다. 이 피자는 증거인멸과 회유의 확신이나 되는 것처럼 써놨어요. 이 영장 내용만 보면 여러 번 법조계 인사들, 변호사들 분석도 하고 여러 방송에서 얘기를 했지만 배임을 어떻게 볼 것이냐. 배임 혐의 적용 가능하냐. 불가능하냐. 이런 논점이 만들어져 있는 상황인데. 검찰은 어쨌든 영장을 청구했단 말이죠. 오늘 체포 동의안 표결이 이루어지게 되는데. 결과는 부결로. 압도적 부결될 겁니다. 압도적 부결이다. 저는 기본소득당 용혜인 대표께서 가장 잘 정리한 것 같아요. 누구나 영장실질심사 받을 수 있지만 국회의원을 영장실질심사 받으면 어쨌든 체포동의를 받게 되어있는데. 동의해줄 수도 있죠. 용혜인 대표님 표현이 그거잖아요. 아무리 읽어봐도. 이걸 아무리 읽어봐도 죄가 안 보이는데 어떻게 동의를 해주냐. 그러면 포기하고 가서 심사를 받아라. 그 자체가 폭력이 되는 거고요. 그 자체가 심사 받던 것 자체가 굉장히 무슨 죄가 많은 것 같은 프레임에 빠져드는 거고. 그런데 심지어 법원은 요즘 정치검찰 영장을 청구하면 거의 무조건 영장을 발부하는 자판기가 되어있습니다. 더더욱이나 범진보기획세들에게는 아주 가혹할 정도로. 그래서 구속이라도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유죄, 무죄, 무죄추정의 원칙도 다 폐기되고 구속되자마자 악마나 마녀와는 더 심하게 이미지가 되겠죠. 그러니까 나갈 수가 없는 겁니다. 죄가 있어야 나가죠. 심사를 받고 체포동의안 애들 가결하죠. 그러니까 저는 정의당이 100% 틀린 겁니다. 정치검찰이 수사하는 문제는 있대요. 이게 즉 유죄는 아니래요. 문제도 있고 유죄는 아니라고 그러면서 체포는 돼야 된다요. 아니 이잭민 대표님 당원들한테 문자까지 보냈던데 친절하게. 한번 읽어보셨어요 진짜로? 이게 유죄는 아니니까 받아도 된다라고 쓸 정도의 문서는. 여기 보면 이재명을 악마로 써놨다니까. 악마하고 마녀로 만들어놨다니까 이미. 물론 법원이 제동도 걸 수 있는 거 아니야 그러는데. 아니 법원이 합리적으로 제동을 지금 안 걸고 있는데 가서 아예 악마로 만들어놨고 마녀로 만들어놨 이 엉틀 114쪽을 냈는데 가서 심사받아라? 그리고 심지어 잘못하면 구속될 가능성이 높은데 지금 법원 분위기면 구속되라? 말이 안 되는 거죠. 이게 만약에 이 청구가 이유가 조금이라도 있으면 체포동의를 할 수밖에 없다고 해야죠. 그러니까 체포동의안이 특권이니까 무조건 폐기한다는 건 비겁한 변명이에요. 만약에 이정미 대표나 지금 정의당 국회의원을 누가 지금 간첩으로 몰고 있잖아요. 노동자, 농민들을 정의당이 대변한다고 하는 노동자, 농민들을. 의원 중에 한 분이 연루됐다고 체포동의안이 청구되면 간첩도 아닌데 영잘 심사를 받게 됐다라고 당장 거부할 겁니다. 그러지 않겠어요? 간첩으로 써놨다고? 거기 뭐라고 되겠어요? 한 200페이지로 또 간첩 혐의로 막 써놨겠죠, 조작은. 그러면 자기당 의원한테 체포동의안은 특권이니까 포기화와서 영잘 심사를 받으라고 그랬어요? 그렇게 물어보면요. 이정미 대표님. 아마 그건 말도 안 된다고 그럴걸요? 또 잣대를 진보정당이면 정말 동일하게. 그리고 그런 정치검찰의 공작 수사를 너무 잘하는 사람들이. 내용은 이야기 안 해요. 기본소득당하고 차이가 뭔지 아세요? 기본소득당은 읽어보니까 말이 안 된다는 거예요. 체포동의를 해줘도 안 되고 체포동의를 내서도 안 되는 사안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정의당은 읽어보니까 내용이 어떻다는 말을 하나도 안 하고 특권이니까 가서 심사받아라. 유죄가 확정된 건 아니다. 그것도 말장단이에요. 지금처럼 피사실 공표하고 한동훈이나 윤석열이 아예 노골조로 개입해서 야당과 제1야당과 민왕과 이재명과 문재인 정정부의 일을 모두 악마사냥, 마녀사냥하고 있고 피사실 공표하고 무죄추정이 아니라 유죄추정을 남발하고 있는데 정책중립도 위반하고 심지어 영장청구를 대통령에서 진두지휘하고 있는데 기각되면 계속할 거다. 그런데 유죄가 확정되는 거 아닐까 가서 받아라. 이미 상당한 마녀사는 악마화를 해놨는데 얼마나 그 한가한 이야기입니까. 그리고 민생경제 살리기하고 노동자, 농민 죽이기하는 윤석열을 맞서 싸우는 어쨌든 본인들이 보기에 민낭에 미진하다고 하겠지만 동제 아닙니까? 노란 봉투부터 같이 통과시키고 있고 화물연대 파업도 같이 연대하고 미진하다고 생각하겠지만 저는 정의당이 얼마나 열심히 하는지도 의문이지만 솔직히 제대로 현장 나가보면 보지도 않으니까 요즘에 정의당의 입장은 정해진 상황이지만 거기에 대해서 조목조목 지적을 해주셨고 이 체포동의안이 넘어와서 이른바 불체포 특권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지만 이제 왜 생기게 됐는지 역사적인 여러 가지 사안들을 들여다보게 된다면 입법부의 독립성을 보장하기 위한 행정부의 어떻게 보면 그런 압박과 횡포에 벗어날 수 있는 정수단이라고도 볼 수가 있는데 또 사법부가 행정부를 견제하지 않고 정치검찰의 편을 무조건 들어줄 때 당연히 그러니까 체포동의안이 특권인 건 맞아요 여러분 일반인은 없잖아요 그런데 국회의원 마저도 민중의 대변자 호민간 또는 민심을 대변하는 야당 의원 마저도 잡아다가 죽이고 족치고 고문하고 간첩 만들고 회유하고 협박하고 납치했던 이승만 박정희 전두환 노태 군사덕정용권 이런 정말 말로 하는 군사덕정용권 행포 때문에 생긴 거예요 이런 짓 하지 말아라고 그런데 특권은 맞죠 왜 주로 국민의힘당 계열 의원들이 불체포 특권으로 체포동의안을 기각시켰어요 다수당인 때가 많았잖아요 그때 특권을 남용하는 거예요 그런데 다시 정치검찰 독재가 돼서 이런 짓을 할지 우리가 모르고 폐지하거나 개선하자고 그랬던 거죠 지금 세상에 대선 패배자를 이렇게 토끼몰이하고 마녀 싸운 애가 없었다니까요 껀껀히 조사하고 소환하고 그리고 기각되면 또 영장치겠다고 대통령실이 직접 나서서 윤석열 한동은 김건희의 뜻이죠 이런 걸 노골적으로 여기서 여러분 하나 정리합니다 윤석열 집단이요 윤석열이 국민의힘당 내부 경선에 정당법을 위반하고 노골적으로 개입했잖아요 그것을 여러 차례 나경원도 집받고 유승문도 집받고 드러냈잖아요 힘을 이게 정당법 위반이 됩니다 탄핵사의 퇴진서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제일야당 대표의 수사를 뒤에서 조정하고 영장도 계속 청구할 거다 본인들이 권력의 체세 범쟁이를 자백한 겁니다 직권남용을 인정하는 거 아니에요 뒤에서 검찰을 조정하고 있다는 것을 이것들이 다 나중에 퇴진서야 탄핵시회됩니다 여러분 역사가 그 다음에 뜻이 내시는데 이것을 꼼꼼히 기억해낼 것입니다 제가 여기 호승진이라는 검사를 주목하는 것처럼요 지 이름을 지가 올렸기 때문에 그런데 또 이런 거 공개하면 한동은이는 무슨 자표 찍기네요 아니 지가 지 이름을 공개해가지고 청구를 하는데 무슨 자표 찍기입니까 한동은 또 오늘 무슨 망언과 망발할지 모르는데 정순신에 대해서는 또 입을 확 닫고 있어요 아마 오늘 국회 나오면서 기자님 물어보면 입장을 밝힐 것 같은데 자연스럽게 그 얘기를 좀 해보죠 신임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으로 임명된 정순신 변호사 임명된 지 28시간 만에 자진 사의를 표명했습니다 그래서 임기가 시작이 안 됐기 때문에 철회하는 걸로 끝나는 그런 모습인데 아들 문제 때문에 그렇죠 학교폭력 문제 이게 다시 불거졌는데 여러 가지로 들여다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인사검증 문제 아니면 아들 문제 아들 문제에 대해서 어떤 태도로 정 변호사가 대응을 했었는지 최근에 두 명의 아들이 온 국민을 열받게 했네요 그렇죠 박상도와 그 아들 그다음에 정순신과 그 아들 한동은과 그의 딸까지 정말 이 세 정말 저는 자식들 문제는 우리는 거론하고 싶지 않은데 윤석열 한동이 너무 가혹하고 티끌트 퇴사를 만들었기 때문에 니들도 한번 당해봐라는 여론이 있는 거고 당하기 전에 수사 한번 받아봐라는 겁니다 박상도와 박상도 아들 수사 제대로 받지도 않았잖아요 아들은 기소도 안 했어요 검찰들이 더 열심히 수사하겠다 이런 취지로 얘기하고 있는데 전직검사죠 전직검사 박상도도 윤석열과 윤석열 아버지 윤석열 아버지 집을 김만빌 땅에 사줬는데 5,170만 분의 1학률입니다 윤석열과 아버지도 부자지간이잖아요 아버지도 아들도 수사해야죠 박영수와 딸 이 구속영장 청구세 보면요 부산저축은행이 부실 대출돼서 문제가 있었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거 봐주게 한 게 박영수하고 윤석열인데 왜 영장 청구 안 합니까? 그다음에 자금난에 빠졌을 때 돈이 없는 김만비를 위해서 박영수가 나섰다는 표현도 나옵니다 여기에도 나와요 지들 또 어쩔 수 있어 써놓은 것 같아요 박영수와 딸 수사 안 받고 있죠? 한동훈과 딸, 정순신과 아들 지금 다 수사 안 받고 있잖아요 정순신 문제는요 너무 심각한 겁니다 세상에 경찰에도 자존심도 없고 경찰도 수사 역량이 있는데 국가수사법을 만들어서 큰 문제는 없이 왔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정치검찰을 안 쳐요? 그것도 윤석열의 법대 후배, 솔대 법대 후배 한동훈과 이혼석의 동기, 사시동기 윤석열은 서울중앙지검찰 때 차장검사급인 인권감독가 라는 사람을 안 쳐요? 이거잖아요 니들이 수사를 알아? 니들이 무슨 수사권 독립이야? 이건 윤석열이 녹취력에 그렇게 나오잖아요 뭐 한우나 같은 애들이 수사권 독립을 이야기한다고 완전히 경찰을 폄훼하는 표현이 계속 나옵니다 그래서 아예 자기 측근인 정치검찰을 심어서 사실상 경찰이 2인자거든요 국가수사본부장이 수사경찰 3만 명을 공손한 자리인가요? 그리고 서일도 거의 2이고요 나중에 경찰청장도 될 수 있어요 경찰청이 후보가 돼요 그 자리에 가면 그렇잖아요 맘만 먹으면 정치검찰 출시를 경찰청장도 시킬 놈들입니다 이 정도로 경찰을 무시하고 아예 검찰 독재국을 만들려고 음모를 꾸민 거예요 이미 내정돼 있었어요 사실상 후보 3명 중에 사실상 치안 정감자리에 맞지 않는 경찰 후보 2명이 있었기 때문에 정병 의사가 내정된 게 아니냐 이런 얘기 나왔던 거죠? 기억 안 나세요? 작년에 국가수사본부에도 검찰 출신이 올 거다라는 소문이 파다했잖아요 소문도 있었죠 국종원 기자실정도 갔죠 무슨 교육부 장관 보좌관도 정책보좌관도 지기 스스로도 교육 잘 모른다는 애가 갔죠 검사 출신이 그것도 현직 검사 같죠 이런 식이잖아요 인사기획관, 인사비서관 전부 다 검사 출신이죠 공직기관비서관도 검사 출신이죠 법무부 장관도 탈검찰하자고 했는데 검사 출신이죠 네 그렇네요 차관도 검사 출신이죠 심지어 민정수석실 조국이었던 민정수석이니까 열받아서 없애버리고 인사검증단도 법무부에 있죠 전부 다 정치검찰이 했어요 자 무조건 경찰 2인자로 심어야 돼요 경찰의 자존심과 수사 역량을 짓밟아야 돼요 그렇죠? 그리고 반발했던 애들 그전에 전부 다 좌천시켰고요 반발했던 사람들 윤희근은 경찰 역사상 가장 치욕의 경찰청장이 될 겁니다 이태원 참사도 막지 못했죠 1박 2일간 어디 있었는지 지금도 밝히지 않죠 1선 경찰만 구속시켰죠 저하고 서울경찰이 쏙 빠져나갔죠 그리고 경찰관됐던 사람들 저는 좌천시켰습니다 이런 적이 없어요 그리고 국가수사본부장 검찰 출신이 왔는데 괜찮냐 물어보니까 와 아니 뭐 저는 뭐 어쩔 수 없습니다 입장이 없습니다 이런 건 모르겠는데 지금 그걸 저한테 물어보세요 라고 물어봐요 그럼 경찰청장한테 물어보지 지금 그걸 물어볼 때입니까 그래요 아니 그럼 발표됐으니까 물어보지 뉴스에 잡힙니다 네 기자들이 당연히 궁금하지 않겠어요 그렇죠 국가수사본부장의 윤석열 측근이 한동안 동기고 왔는데 너는 경찰청장으로서 생각이 어떠냐 자존심도 없느냐라고 물어볼 수 있잖아요 경찰이 부글부글하고 있는데 그걸 왜 지금 저한테 물어봅니까 라고 지금 물어볼 때가 아니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나중에 여러분 윤희근은 경찰사상 이미 경찰들은 생각하고 있어요 가장 치욕적인 항의에서 사표 하나 못 내고 억서류 한 번 못 내고 아예 정치검찰의 앞잡이 노릇을 하고 있는 그런 비판 받고 자 그래서 정수인 씨는 꽂아야 되기 때문에 인사검증은 안 한 겁니다 같은 검사 출신이니까 인사검증은 안 했다고 지금 나오잖아요 그건 50%만 맞습니다 국가수사본부장은 이미 내정에서 저는 몇 달 전부터 내정됐다고 봅니다 준비시켰고 그래서 정수인 씨가 그렇게 나옵니다 이야기가 술술 나오잖아요 내가 수사를 많이 해봤던 경험을 경찰에 도입하기 하여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이야기를 술술합니다 자신감 있게 네 그랬는데 그거 몇 달 전에 이미 내정하고 준비한 거죠 멘트를 그래서 검사 출신과 검증 안 된 거 맞습니다 50% 남은 50%는 아니다 이미 내정했기 때문에 검증할 필요가 없는 거죠 심지어는 심각한 학폭과 심지어 부모한테도 교육기술을 공고했잖아요 아들한테만 여러분 전학조치나 봉사나 사과를 요구한 게 아니라 반성 요구한 게 아니라 부모가 사사건건 맞고 있다 부모가 다 고쳐온다 부모도 교육기술이라고 명령을 내린 겁니다 공고를 한 겁니다 학폭위에서 그런 사례는 굉장히 드뭅니다 물론 정순 씨 나서서 원각 가처분이니 집행정진이 소송한 사례도 그것도 현직 검사가 변호사로서 직접 자기가 인권감독관 때 있었던 일이니까 직접 이름도 올렸잖아요 변호사 이름 올렸잖아요 아들 변론에 그래서 뒤에 부모가 있었다 아들 뒤에 변호사가 있었다는 거죠 그렇게 집요하게 한 게 정치검찰로서 사건을 얼마든지 조작하고 뒤풀시다라는 자만심도 작용했을 것이고요 그다음에 시간을 끌어서 거기에 대입에 유리한 데 아닙니까 이른바 흔히 말하면 명문대를 가는 유명한 곳이잖아요 강원도에 있는 민족사관학교 아닙니까 시간을 끌어서 전학을 안 다니고 이 학년까지 마치게 하고 결국에는 최대한 우수한 조건을 활용하고 그리고 지금 정시로 서울대 정시로 들어갔다는데 서울대 정시 입시 요강에 보면 학교 안팎의 징계에서 감점한다고 되어 있어요 입시 전문가들에 의하면 대부분 서울대는 수능 최고 점수들이 쓰잖아요 그렇죠 최상위권들이 100% 반영되는 거니까 점수가 비슷하다는 거예요 그럼 뭘로 떨어지겠어요 학내 징계 이런 것은 결정적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물론 그걸 몰랐을 수도 있다는 이야기도 나오는데 입시 전문가들 나중에 좀 더 밝혀주십시오 그래서 이것은 징계 사실을 숨긴 거 아니냐 그러니까요 이게 서울대 전형방법에 보면 교과의 영역은 감점 자료로 활용함 이렇게 되어 있고 학내외 징계 여부음이 그 사유 등을 확인하기 위해 추가 서류를 요청할 수 있으며 감점 요소로 활용할 수 있음 그러니까 감점 요소로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굉장히 심각한 최고 수준의 징계를 당한 거잖아요 전학이 최고 수준이잖아요 반성 뭐 이런 게 아니잖아요 사과문 이런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이게 어떻게 반영이 됐고 어떤 프로세스가 있는지 우리가 알지 못합니다 모릅니다 그래서 이런 수사를 받아야 된다는 여론이 수사를 받아야 된다 아니 조국 장관 아들은 오픈북 시험 봐가지고 지금 업무방위를 규사됐잖아요 그 대학이 업무방위라고 주장한 적을 여러분 본 적이 없으시죠 네 그 대학이 오픈북 시험 봤는데 아버지한테 도움 요청했다고 업무방위받았다고 할까요 아마 지금이라도 물어보면 뭐 예를 들면 유쾌한 경우는 아니지만 그걸 뭐 형사처벌하거나 업무방위로 하냐 이런 반응이 나올 것 같은데요 상실적으로 그렇지 않겠어요 오픈북인데 여기서 물어볼 수 있잖아요 사전도 막 찾아 오픈북이라는 게 막 찾아본다는 거잖아요 당연히 그럼 인터넷도 찾아볼 수 있고 예전에 저도 대학 다닐 때 보면 오픈북 있으면 법 좀 막 찾아보고 다 찾아보고 쓰는 거 아니에요 오픈북이니까 네 물어보기도 하고 자료를 찾아서 자 이제 그것과 비교가 된다는 이런 말씀이시네요 네 그런 여론까지 나오고 도대체 어떻게 서울대 갔을까 피해 학생은 성적도 곤두북지로 하고 자살까지 시도했다는데 격단적 선택을 시도했다 제가 너무 끔찍한데 네 본인은 소송으로 시간을 최대한 끌어서 네 민족사관학교의 역량을 최대한 악용하고 활용하고 네 그 다음에 정시 점수 어떻게든 어쨌든 좋게 받았겠죠 100% 반영이니까요 맞고 반성도 안 하고 수능 뭐 과외 같은 것도 엄청 했을 가능성이 있죠 뭐 그건 알 수가 없지만 아니 그러니까 제가 추정하는 거예요 네 네 이 자들 행태를 봤을 때 음 그래놓고는 감점을 어떻게 숨긴 건지 솔대가 어떻게 봐준 건지 누락이 된 건지 이 부분에 대해서 수사 필요하다는 거죠 알 수가 없다 네 수사가 필요하다 이런 말씀이시고 그러니까 피해자가 A군 말고 또 B군 그러니까 피해자가 2명이라는 얘기가 지금 보도가 됐습니다 그리고 그만둔 것도 반성에서 그만둔다 정순이 그랬잖아요 추정한 기자들 입장은 다릅니다 네 B군과 C군이 더 있다는 것이 본인도 알고 네 기자들이 취재하고 있던 거예요 자 A군에 대한 피해도 너무 심각한데 글로리 시즌 글로리가 지금 시즌5이 나왔잖아요 3월달 시즌2가 나오잖아요 네 그래서 지금 이 사건은 글로리 시즌3입니다 아하 지금 쓰리다 네 오히려 자 그러면 정순이 변호사 그 정도로 심각한 사건이잖아요 네 그런데 B군하고 C군이 더 있다 못 버티잖아요 네 그리고 윤석열 한동훈 집단이 비열하게 또 비열하게 지 후배고 지 동기들이고 제 측근이니까 분명히 네가 잘할 수 있을 거라고 시켜놓고 가서 경찰을 장악을 해놓고 제일 먼저 꼬리짜리 간 겁니다 또 입장도 없어요 입만 열면 야당 죽이기 이재명 죽이기 독국물을 퍼뜨리는 한동훈 씨 왜 그렇게 말 많이 하고 말 못해서 안달이 나오고 막 부들부들 달려들면서 야당 의원들한테 그다음에 윤석열로 안 하는 도우수 특병을 본인이 자처하면서 출근했을 때 난 참 재밌대 바쁘면 그냥 들어가야 되는데 딱 계단에 멈춰 있어요 기자도 올 때까지 뭐 입장내려고 정신이 없어요 그리고 이렇게 법무장관이 나서서 야당 대표 공개하는 거 보셨습니까 박정희 기자님 예민한 사건 정신사건은 법무부 장관 답이 항상 정해져 있어요 법무부 장관은 검찰의 수사를 보고받지도 않고 개입할 위치해지도 않습니다 이런 예상할 수 있는 답변을 사건일수록 법무부는 지켜볼 뿐입니다 그리고 이런 사건에 대해서 장관이 언급을 하는 것은 매우 부적절합니다 너무 수도 없이 많이 들어보셨죠 한동훈이 기다렸다는 듯이 토착 비리에요 이재명이 토착 비리래요 유죄 추정하고 피세를 공표하고 그 다음에 심지어 이러잖아요 이 체포동의안이나 구정죄가 너무 부당하다 조목적으로 반박했더니 그 이야기를 판사 앞에서 가서 하십시오 이재명을 죽이기 위해서 태어난 놈 같아요 그리고 정순신에 대해서는 그렇게 나불나불거리고 부들부들 떨면서 야당 의원들 사건이나 야당 의원들 질문만 있으면 그리고 막 헛웃음치면서 굉장히 모욕적인 자세를 못 이잖아요 뒤로 제쳤다가 헛웃음 쳤다가 질문 수준이 뭐냐고 따졌다가 지금 정순신이라도 한마디도 안 하고 있잖아요 심지어 인사검증단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이놈들 진짜 나쁜 놈들입니다 직무익으로 전원 구속시켜야겠더라고요 거짓말하고 자 우리가 정순신을 검증했는지 여부 자체를 알려줄 수가 없대요 인사검증단 설치 이유가 민정수석실은 밀실에 있어 우리가 모든 걸 공정하게 투명하겠다 해놓고 검증했는지 여부도 안 알려준대요 이렇게 권력에 취해서 이렇게 말장난을 해도 됩니까? 기자님들 정말 그런 말장난 듣고도 가만히 있습니까? 융단폭격을 해야죠 기사로 기자 칼럼이라도 쓰셔야죠 아마 이게 파장이 커질 것 계속 이어질 것 같은 분위기고 한동훈 장관도 오늘 국회에 나오기 때문에 말씀하신 것처럼 기자들이 물어볼 거란 말이죠 거기서 어떤 얘기를 할지 아침에 법무부 출근할 때는 또 왜 서로 대화를 안 했는지 모르겠어요 우리가 파악을 해봐야 되겠지만 보통은 8시 반에서 9시쯤에 출근을 하던데 당연히 듣다가 물어봐야죠 기자들한테 안 물어봤은 것도 문제고요 물어받는 한동훈은 말도 안 했어요 지금 우리가 확인해봤지만 네 검증 여부는 안 알려준다고요? 검증 여부 어쨌든 뭐하러 설치했어? 그러면 세금 들여서 이게 대통령실에서 인사 라인에서 추천받은 것을 검증하고 1차로 인사정보 검증단에서 어떻게 했는지 얘기는 안 해주고 있지만 어쨌든 거기서 들여다봤을 것 같은데 들여다봤음에도 불구하게 안 됐다 안 걸러졌다 안 걸러진 건지 그리고 이제 질문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거짓말했다고 인사 행정소송 관련돼 있냐 본인 부인 존속 비존속 그 얘기했는데 아니오라고 했단 말이죠 정순이 거짓말했다고 나오는데 거짓말 할 수도 있죠 했을 수도 있죠 근데 이거 정도는 금방 파괴하지 않을까요? 당시 2018년대 KBS에 보도가 크게 나갔잖아요 크게 나갔고 그때 중앙지검장이 인권감독관이요 그것도 인권감독관이에요 인권감독 다른 자리도 아니고 인권침해를 감독하는 자리에 있어요 거기 있었고 한동훈 장관이나 동기요 그럼 검찰에 소문 났을까 안 났을까요? 검찰이 정보가 제일 빠른 곳이잖아요 국정보보다 KBS 보도할 때 익명을 했어도 다 알겠죠 검찰 구의 간부라고 나오잖아요 한동훈이가 몰랐을까요? 윤석열이 몰랐을까요? 당시에 자기 사단들 챙기냐고 정신없는 자들인데 정치짓하고 자기 특수부라인들 다 챙기고 있을 때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알면서도 거짓말 한 거로 지금 뭐라고 아는 거죠 이미 알고 있었죠 몰랐을 리가 없죠 세평도 하잖아요 다 간단한 학술진흥원장 이런 자리에 갈 때도요 경찰이 저한테까지 전화로 물어봐요 그 사람 평소에 어떠냐라고 세평이라는 게 있어요 세평에 대해서 논란이 있지만 제가 경험이 있으니까 아주 낮은 지기도 물어본다니까요 파악을 해보고 있는데 앉은 걸 소장님이 마당발이니까 마당발 소문서가 물어봅니다 그런 거 저한테 전화하지 마세요 전화하지 마세요 그래도 혹시 나쁜 놈이 가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럴 때 마음이 약해져요 맞아요 나쁜 놈이 가서는 안 되죠 방금 말한 사람이요 제가 아는 범인에서는 비교적 평이 좋은 것 같은데 제가 대화를 해주는 사람이 여러 명 있어요 거기서 안 나왔겠습니까 이런 사건은 주변에서 모를 리가 없어요 본인이 그리고 떠들썩하게 자기 이름까지 걸어가지고 소송을 했잖아요 그러면 이게 윤석열 정부에서 윤석열 대통령실에서 어떻게 좀 이 사안을 수습해야 될지 지금 보니까 질문하는 질문서 더 강화하겠다 이 정도의 대책만 나오는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그런 대책은 당연히 나와야죠 그리고 예를 들면 질문지의 문제가 아니라 이미 정보를 파악할 수 있는 것인데도 불구하고 왜 파악하지 않았는지 직무유기로 한 거잖아요 봐준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은 여러분 검증 소홀이 아니라니까요 아예 처음부터 국가수사본부장 꽂으려고 내장해놓고 경찰의 자존심을 짓밟고 경찰을 검찰의 수화로 두고 그리고 경찰을 더 장악하려고 윤희근만으로도 안심이 안 되니까 아예 국가수사본부장까지 안쳐 장악하려고 그런 거거든요 그리고 야당과 이재명 죽이기 수사만 계속 하려고 그러려고 작작하고 보낸 거니까 검증 부실이 아니라니까 물론 검증 부실의 문제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도개선 나와야죠 제도개선 안 나온 건 다 좋고요 그러나 이 사건의 본질은 검증 부실이 아니다 고의로 검증을 안 하고 내리꽂은 거다 정치검찰 독재국가 직권남용 정치검찰 범죄국가의 비리가 하나 제대로 드러난 거다 그게 사건의 본질입니다 그러면서 글로르 시즌3로 학폭의 심각성과 학폭 가해자 집단이 특히 부모가 고위층일수록 다 그러지는 않겠지만 이렇게 뻔뻔한 짓을 정치검찰이란 자들이 자행했다 거기에 아들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자들의 평소 생활태가 다 드러나죠 빨갱이 학생이 자기 친구를 후배를 빨갱이로 하는 거 언어폭력을 그거 누구한테 배웠을까요 그거를 어디서 들었겠죠 부모님 아니면 일배 아니면 배울 수가 없습니다 그렇잖아요 누가 우리 중고등학생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누가 친구를 빨갱이로 봅니까 특정신문보면 빨갱이 아마 한겨레신문인 것 같더라고요 화면을 보니까요 한겨레신문보면 빨갱이다 제주도 사사망쟁 이후에 제주주신 빨갱이다 이거 극단 일배 집안들만 주장하는 거예요 평소에 그 자들의 습성이 드러난 거예요 아는 사람 많아서 소송 다 이긴다 뭐 뇌물 뇌물 받아보었다는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아빠가 아는 사람이 많은데 판사항 치면 재판에서 무조건 승소한다 여기저기 뇌물 받아보었 돈 많이 받았다는 이야기도 나오잖아요 비슷한 이야기도 그거 자식이 어떻게 알아요 봤기 때문이나 들었기 때문에 알겠죠 검사는 뇌물 받는 직업이다 이런 얘기까지 했다고 전해지고 있으니까 그 정도로 충격적이다 이런 얘기고 그러니까 저것을 자식이 부모가 하는 걸 봤거나 부모한테 직접 들었거나 그러지 않고 어떻게 고등학생이 저런 얘기를 하고 다닙니까 그래서 결국 피해자 A씨 같은 경우는 정 씨의 정군 이름만 들어도 몸이 떨린 불안 증세를 겪었다고 하고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중증도 우울 공황장애 이걸로 입원 치료까지 받았고 학교에 가지 못하는 극단적인 선택을 시도했던 걸로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긴 이야기도 지금 안 나오잖아요 입시가 어떻게 됐는지라든지 분명히 더 큰 편을 봤을 것 같은데 그다음에 정순신이가 국가수사본부장이라는 거의 장관보다 더한 권력자 자리잖아요 경찰청장 인자니까 그런 순간 그 집안이나 그 지인들은 얼마나 공포에 떨었겠습니까 아들이 저런 짓을 했었는데 보통 저런 짓을 하면 고위공무원은 어떻게 문제가 될까 말이라도 무조건 잘못했습니다 제가 해초리를 때리겠습니다 제가 잘못 꼈습니다 하고 끝내잖아요 사과하고 심지어는 부모와서 무릎 꿇기도 하고 제가 경찰인데 우리 자식을 잘못 꼈습니다 너무 부끄럽습니다 영화 같은 데 보면 부모가 그게 아니라 죄가 없는 것으로 만들려다가 피해자한테 계속 2차 가야를 부모가 주도해서 했다니까요 소송까지 얼마나 집약했겠어요 했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러면 그 피해자, 당사자, 부모님, 가족, 지인들은 얼마나 충격과 공포에 또 떨었겠습니까 이게 같은 학교에 계속 다녔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1년 동안 1년 넘게 소송을 하면서 힘든 그런 상황이었을 수밖에 없는데 이 파장이 계속 이어질 것 같고 이건 뭐 여당, 국민의힘 내부에서조차 문제가 있다는 얘기가 나올 정도니까요 폰이 내리게 한 겁니다 지들끼리 지금 경선 나름대로 흥행하고 있다고 막 그다음에 김기현 이슈도 막 이런 거 있는데 어쨌든 부정적인 흥행이지만 흥행은 했잖아요 도마에 많이 우는 건 사실이잖아요 김기현, 안철수, 황교안, 천하람이 그런데 지금 갑자기 이게 터지니까 악재가, 대형 악재가 터진 거죠 그러니까 저는 비어라고 생각하는 게 윤석열 한동훈이 시킨 거거든요 검증도 안 했고 그럼 지들이 나서서 사과를 하고 시인을 하고 경의를 설명해야 될 거 아니에요 네 입장이 없다 검증 여부도 알려줄 수 없다라는 게 이 자들의 입장이잖아요 이게 너무 비어라고 비겁한 짓이라는 거죠 정치검찰 놈들의 항상 습관이 뭐냐 남의 없는 제도 있는 제로 만들고 자기들의 정적이나 자기들의 개혁을 요구하면 기독권 추수를 요구하면 티끌도 태산으로 만들면서 자기 편 최은순, 김건희, 이상민, 한동훈 그 전에 윤대진, 윤후준 형제 코바라 컨텐츠 고노수 조나무 무속인들 청구 단 하나도 수사 안 하고 아무 죄가 없다 그러고 곤란한 질문하면 한동훈 뭐라 그래요 이재명이 있냐면 눈이 번뜩번뜩해서 부들부들 떨던 자가 최은순, 김건희만 이야기하면 자기는 잘 모른다고 그러고 지난 정부에서 열심히 수사하지 않았냐고 지난 정부 탓을 하고 지난 정부에서 열심히 수사하는 건 본인들이 알 텐데 이번에 이복현이 자백했잖아요 아 일선에서 반발했다 반대했다 막 나오잖아요 수사 안 한 거잖아요 윤석열 한동훈 세력이 당시 그렇게 방해를 했다니까요 실제로 중앙지검장만 바뀌었지 수사 열심히 해야 된다 법무부 장관이나 중앙지검장만 바뀌어서 그러겠지 검찰총장 때까지 안 하고 또 법무부 장관이나 중앙지검장이 바뀌어서 수사해야 된다 이야기 하니까 그때 한인 신용하다가 이복현이 지금 자백한 거 아니에요 당시에 우리는 사표가 있었다는 거 아니에요 반발하면서 금감원장 자리에 놀이 되고 그게 수사를 안 했다라는 증거고 자백이잖아요 검찰의 이중적인 선택적인 수사 관행 여기에 대한 분노가 커지고 있기 때문에 이게 앞으로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나 아니면 국민의힘 지지율이 어떻게 방향했지 봐야 될 것 같아요 계속 저는 떨어질 거라고 보고요 뭘 가져오셨어요? 아파트 고지서 진짜 48만 원 2021년 11월에 24만 원이었거든요 정확히 두 배로 올라갔어요 에너지 비용이 절반입니다 에너지 비용이 많이 올라갔다? 그러니까 지금 남방비, 가스비 요시를 맨날 갖고 다니고 제일 소중하게 생각하는 피켓 수없이 많은 피켓이 있지만 이게 제일 소중해요 제일 가슴 아프고 곽상도 아들도 소중하지만 그러면 이렇게 시끄러우면 대장동하고 김건희는 누구도 지금 우리 국민들이 공정하다고 믿지 않잖아요 검경 수로도 안 믿을 거예요 특검으로 맡기고 예약안에 협치해서 남방비, 정규로, 물가업 등 경제위기에 대한 대응하면 되잖아요 이걸 제가 어제 스피크 토론에서도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정했더라고요 뭐라고 하셨어요? 김건희는 죄가 없기 때문에 특검할 필요가 없다 문제였다 탈탈 털었는데 제가 없었다 논리를 딱 정한 거예요 가짜뉴스로 탈탈 안 털었다는 게 아무도 안 털었는데 전혀 털지 않았는데 앞 정했어요 그리고 대장동 특검도 무슨 부산저축은행 불법 부실 대출 박영수, 윤석열이 봐주기 SK그룹, 키넴 파트너스 통해서 500억 가까이 투자한 거 이런 건 다 빼고 그냥 이재명을 도와준 것도 아닌데 이재명 재판관에 했던 권순이라고 박영수와 곽상도도 50억 클럽만 하자 이렇게 딱 입장을 쳐요 그것도 수사만 하자 50억 클럽 나는 박영수에 대해서는 단 하나도 지금 수사를 안 하고 어떻게 이재명만 이렇게 탈탈 털니까 그러니까 특검에서 이재명까지 포함해서 다 이재명 의혹까지 포함해서 다 특검하자 이겁니다 그건 안 된다는 거예요 50억 클럽만 하자는 거야 윤석열, 박영수를 어떻게든 비호하려고 그러니까 여기에 특검을 통해서 진실을 밝히자 부산은행 때부터 의혹이 있으니까 밝히자라는 게 국민들이 볼 때는 상식적으로 다가갈 것 같은데 여기에 돈이 없던 대장동 일당이 부산은행 부실 대출을 통해서 자금을 합포했다 나와요 두 번째 또 돈이 없던 무자력이란 말이다 무자력 일당이 박영수 등으로부터 도움을 받았다 나와요 지도를 또 써놨다니까요 거기에 출발점이라고 볼 수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차치하고 배임 혐의로 영장을 청구해서 모든 게 첨투까지 이재명이 잘못이라 써놨어요 그걸 124페이지에다가 장황해 써놨습니다 법률가들이 그렇더라고요 이렇게 막 장황하게 쓰면 증거가 없는 거라고 감정 섞인 언사를 쓸수록 증거가 없다 내로남불, 시정농단, 시정사위화 증거인멸화신 이런 거 그런 표현이 원래 없다는 거예요 그다음에 이렇게 길게 쓴 것 자체가 증거나 자신감이 없는 표현이다 왜? 판사를 불량으로 압박하는 거예요 이렇게 보면 판사 입장에서는 죄가 엄청 많은 것 같이 느껴지잖아요 뭔가 찾아서 해야 될 것 같고 그런데 알고 그랬더니 50%밖에 지분이 없는데 57%라고 환수를 했어요 5,503억이야 감정평가사들 나를 위한 감정평가 370위 이재명 후보 지지선에 보면 모범적인 공익환수 사업으로 나와요 이재명 단성담 취재한 대장동 사업은 개발리 관수의 모범 사례입니다 개발부담금 보니까 실제로 2015년도에 5,197건을 환수했는데요 금액이 1,730억밖에 안 돼요 5,000건에서 1,730억을 환수했어요 이재명은 단 한 건에서 5,503억을 환수했어요 이게 감정평가사들이 정리한 자료입니다 그러니까 2017년도에 7,000건인데 3,100억이에요 7,000건을 환수했어요 그런데 3,100억밖에 안 돼요 이재명은 단 한 건으로 5,503억을 환수한 거예요 이재명 대표 비판하고 싫어할 수 있죠 민주당 안팎에서도 국민의힘에서도 싫어할 수 있죠 그 개혁보수를 자처하는 천안함 씨나 이런 사람도 싫어할 수 있죠 그러나 진짜 당신들이 개혁보수고 용감한 사람들이라면 최선의 양심이 있다면요 나도 이재명이 싫지만 이재명 정치 행태에 대해서 비판적이지만 이번 정치검찰의 수사는 정말 말도 안 된다 이건 조작이다 그리고 제1야당 대표에 대해서 이렇게 토끼몰이 마녀사장에서는 안 된다 그러면 협치는 어떻게 하냐 그다음에 국정의 최고 책임 본인들이 맨날 그런 얘기하잖아요 국정의 최고 책임은 정부여당이 있다 정부여당이 얽힌 탈해를 풀어야 된다 그런 얘기 많이 들어보셨죠? 드루킹 특검도 그래서 받은 거잖아요 정부여당이 국정의 최고 책임자로서 제1야당 온네더핑 혼수생태라는 별명이 있는 김성태가 당시까지 하니 받아준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일파만파 수사가 됐었잖아요 드루킹 같은 것도 별것도 아닌 진짜 업무방해 업무방해 제가 업무방해를 왜 특검을 하는지 저는 도저히 지금도 이해가 안 되는데 그 당시에 특검을 받아가지고 민주당에서 특검을 했잖아요 네 했죠 그런 가벼운 사건도 그런데 지금 대장동은 우리는 당군 조선일의 최대 공익안수 사건이라고 본인들은 당군의 최대 부패라면 특검을 맡기면 되지 검찰 수사 전혀 믿을 수가 없는데 서로 못 믿겠다고 하니까 이쪽은 지난 정권 검사 어떻게 믿냐 그러니까 이럴 때 특검을 하는 거예요 수사에 대한 논란이 많고 불공정 시비가 있을 때 수사가 잘 되니까 특검을 안 된다 이건 말이 안 됩니다 그동안에도 수사가 잘 되니까 잘 되면 특검을 안 하고 수사가 안 되면 특검을 하는 게 아니에요 수사가 안 됐는데 그래서 검경 보고 나서라고 하려고 보니까 지금 검경은 권력에 장악이 되겠다 또는 권력층에 대한 수사를 제대로 안 할 거다라는 국민들의 비판이 있으면 그때 그런 비판과 합리된 의심이 있을 때 특검을 가는 겁니다 모든 특검이 그랬어요 원노비 사건 김대중 대통령한테 원노비 사건 별것도 아닌 사건이라 돌이켜보면요 그렇죠 그것도 특검했어요 왜? 대통령 청와대 고위 관계자들이 연루되어 있다는 이유만으로 그래서 지금 이 상황에서 특검이 필요하고 특검을 통해서 국민들의 신뢰를 받는 수사 결과를 만들 수 있다 이런 말씀이시고요 한번 국회 상황 지켜보도록 하고 오늘은 저희가 본회의 진행이 되면 오늘 2시 반에 예정이 되어 있는데요 오마이티비에서 표결 현장 여러분께 생생계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이번 주 저희는 제가 이렇게 정치적인 이슈 정치검찰 이슈 그다음에 촛불집회를 하러 와중에도요 저희들이 제일 중요한 것은 서민 중산층 사회가 아닙니까? 네 지난주 수요일인가요? 용산진무실 앞에 갔다 왔습니다 서민층 다 죽는다 긴급대책 난방비, 통신비, 교통비, 물가, 공공요금, 공원인상차례, 민생대책 마련하라 난방비, 긴급지원, 서민자업자 합량 168만 명 도와주고 입 씻고 도와주는 게 무슨 죄악인 것처럼 뭐라고 하잖아요 추경도 안 하겠다잖아요 진짜 무책임한 자들입니다 반값 교통패스 제공하라 대중교통비라도 에끼고 대중교통이라도 활성화할 수 있게 비싼 중간요금제 안된다 3, 4만원대 보편요금제 이번에 3월달에 30개가 준대요 여러분 도움이 되세요? 무제한요금제 쓰고 계시죠? 무제한요금제 쓰는 사람한테 뭔 도움이 됩니까? 우리나라 국민들 5G상 쓰는 사람들 대부분이 완전 무제한요금제나 아니면 준 무제한요금제나 아니면 저는 진짜 돈이 아까 4만원짜리 무제한요금제 4만원짜리 무제한요금제는 뭐냐면 특정기가 쓰고 나면 늦어지는 거 늦어지는 거예요? 맞아요 30개가 오지면 조금 빨라질 수는 있겠죠 하지만 무슨 경제적 도움이 됩니까? 단 한 푼도 도움이 안 돼요 그걸 대책이라고 내놨어요 통신삼사가 윤석열하고 짜고 윤석열이 화낸 척하니까 내놓은 거예요 이런 사기를 칩니다 여름이 더 무섭다 전교홈 전학대 해라 이게 지금 서민들 중상층들의 절규입니다 자영업자들의 인생 단 하나의 대책이 안 나오고 있잖아요 대장동 뜯고 긴건 뜯고 이런 거 논의하면 되잖아요 제1야당 대표랑 민유당이랑 국가에 맡겨두고 네 정말 해두도 너무하는 놈들입니다 그러니까 근데 안 하죠 여러분 그러니까 토요일날 집회 나오셔야 됩니다 100번의 유튜브 시청보다 한 번의 집회가 중요합니다 백유 부려 1집 집회 나오십시오 지난주 토요일날도 서울에서 장경태 최고위원 김남구원 강득구원도 오셨고요 제가 앞으로 정의당 정의당 진보당 기본적으로 다 초대할 예정입니다 왜냐하면 민두당만의 집회는 아니니까요 초대를 거부하면 어쩔 수 없지만 무속소구원님들도 더 초대하고요 그리고 3월 18일에 총골기 집회 진짜 50만에서 100만 이상 모여보려고 하고요 3월 12일은 부산에 좌우 중도 합작도 총골기 집회 바로 내려가고요 아주 좋은 일정들 바쁩니다 아주 귀하고 역동적 일정들 기다리고 있습니다 네 그 전에 오마이티비 150만 만들어주시네요 네 지금 말씀드리면 저희 방송 중에 142만이 됐습니다 박수 한 번 보내주세요 여러분 고맙습니다 오마이티비 142만 돌파 박수 한 번 보내주십시오 네 와 와 와 와 와 와 여러분 박수 보내주세요 고맙습니다 자 안징얼TV도 이참에 10만 만들어주십시오 와 와 와 아유 텐션이 아침부터 아유 아침 일어날 때 너무 힘들었어요 주말에 피곤 때 오마이티비로 출동하는 그 순간부터 네 우리 애청자들 만날 생각을 하면 또 오늘 압도적으로 오후에 부결시키고 그 힘으로 그 수사검사들 전원 구속시킬 일을 생각하면 구속시킬 날이 올 거라고 생각하면 힘이 납니다 네 그러기해서라도 토요일 집회 때 많이 오셔야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오마이티비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해주시고요 오마이티비 유튜브 멤버십도 가입받고 있고 실시간원도 받고 있습니다 안징얼TV도 예 구독하기 좋아요 아니 카페 오마이티비는 요즘에 광고 안하세요 끝났어요 아 다 팔려버렸어요 광고 일정이 끝났습니다 아 카페 오마이티비 너무 좋네 오마이티비 카페 많이 또 사랑해주시고 오마이티비 구입할 수 있으니까 사랑해주시고요 함께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자 이번 주 힘내시고요 안중검사님 오늘 말씀 너무나 잘 들었습니다 정말 오늘 또 고맙습니다 오늘 아침부터 봐주신 우리 시민여러분 애청자 여러분 참 고맙습니다 더 열심히 발로 뛰겠습니다 반드시 승리하는 투쟁 승리하는 활동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또 만나요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계세요